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 귀한 영광의 빛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근으로 가리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모세가 가리웠던 그 빛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느 누구도 가릴 필요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그 빛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빛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새 은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 모세가 가졌던 그 직분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참 우리가 봐도 내 자신이 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봐도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 어둠은 어떻게 하든지 빛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고 또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로도 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냥 비판하면서 온갖 아주 욕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여튼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실족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이유이든 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 무엇이 그렇게 좋았던지 어쨌든 예수님을 뵈려고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외에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정말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저분은 메시아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저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여튼 어떤 구실을 삼아서도 예수님을 그냥 비방하고 책망하고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저놈은 이단이라고 하여튼 그렇게 모질게 모질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성긴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비천하고 못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 때 그 나사로처럼 그 부자집 문 앞에서 엎드려서 온 몸에는 흔대를 앓고 상처를 입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 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배를 채워야 했던 그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치요? 예수님께서 아 그들을 향하여 이들은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그들이 주님은 너무너무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겠어요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지만은 자기를 알아보고 아니 다 알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하여튼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을 만져주세요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법학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모질게 또한 책망하십니까 이 화이설진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라 회칠한 무덤들이나 이 지옥갈놈들이나 모든 교인들을 다 불러서 다 지옥으로 인동하는 사람들이 내놈들이라고 그 침없이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걸 보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우리가 자선냄비를 했죠 여러분들이 자선냄비 나가 있으면 저는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따뜻한 교회에서 앉아있다 보면 나가서 자선냄비 총을 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차마 제가 여기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총을 쳐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는데 어제도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아이고 바람이 막 얼마나 많이 부는지요 이 자선냄비가 그냥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한 발로는 자선냄비 그 발판을 밟고 손으로 붙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종을 치는 거예요 아휴 얼마나 추운지요 정말 아직까지 내 입은 옷은 여름 옷인데 아휴 내 옷이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춥네 그런 생각이 아휴 들었어요 그런데 종을 치고 인도라면 사람들이요 한 100명이 지나가면 글쎄요 한 두세 명 넣으실까 막 그 정도예요 근데 100명이 지나가면 한 분 지나갈 때마다 인사는 한 서너 분은 하잖아요 그치요 Happy Thanksgiving God bless you Have a nice day 하여튼 미니몸 세 번은 하잖아요 그치요 까끗이 축복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척만척 아주 마치 벌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하별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여기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부하게 보이는 사람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 나가지 않는 사람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인사하다 보면 개중의 한 사람이 환히 웃으면서 일불짜리를 넣고 때로는 동전을 넣으니까 얼마나 또 자기 마음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게 이렇게 돈을 딱 넣고 그냥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내 손님 마이 커스터머스 얼마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얻을 때는 노숙자 같은 분 어떤 분은 아주 초라하게 가난하게 생기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 이 자손 냄비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참 내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 그대로 보였을 때 어떤 분들은 주님이 좋아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벌레 보듯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자손 냄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가운데 한두 명이 그렇게 지갑을 열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개충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방가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영혼이 진실로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교회의 목사고 내가 장로고 한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자손 남비를 보고 감동받지 않고 자손 남비를 보고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을 예수 믿어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소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라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송에 있을 사람이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 그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빛 주님이 비치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빛의 일꾼이 되면 낙심할 일이 많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니까요 마치 벌레 보듯이 우리는 취급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귀한 이 직분 이 영광 주님이 내게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욕을 먹어도 활씨를 당해도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기품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깁니다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빛 이 복음을 하나님이 다 똑같이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이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직 누구지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망하는 자들이라 망하는 자들이라 바로 그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사절말씀 이 세상신이 악한 마귀가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리라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반응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이 조금 더 내 마음 속에 그게 뭔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그렇단 말이지 안타깝게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복음 앞에 내 마음에 반응이 안 되는 사람 자슨남비를 보고도 내 마음 속에 조금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나 이 세상에 무슨 부한자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망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자슨남비를 우리가 가지고 총을 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미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오직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슨남비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나는 종된 것임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의 빛이었다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내 가운데 하아 내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있구나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귀한 직분 내가 막심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도 주님처럼 사도바울처럼 나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